래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다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저와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지면 그곳에 주저앉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방황이라고 그럽니다 장세기 32장 28절에 97년간 연단 받은 것을 한순간 약복한가에서 연단을 끝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천사도 이긴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겁쟁이 야곱이 또 운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햇살이 한 조각의 몸매가 조금만 따섰고 조금만 편안하고 조금만 편안함이 있으면 예전에 방황했던 그곳에 머물러 간다는 거예요 본문 배경을 설명해 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배경에는 야곱이 암흑기 97년이 끝났는데 다시 암흑기가 10년이 생겨져요 저와 여러분도 순종 오지 않으면 암흑기가 생겨지는데 두려움만 많아요 암흑기는 언제 생기느냐 나를 믿으려고 할 때 암흑기가 생겨요 사람은 다 단순히 자기 정체성을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피조물은 자기 정체성을 믿을 때 이걸 불신앙이라고 그러고 어둠의 권세가 막 개입을 합니다 자 우유부단한 야곱의 방황입니다 쑥곳에서 2년 세겜에서 8년 동안 세겜에서 8년 차에 희위족속 하모레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디나는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문화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세겜의 족속들의 딸들과 교제하려 갔다가 사단한테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모레의 결혼 제도에 이렇게 계약서를 써주면서 이 당시에 디나 나이가 17세입니다 장세기 30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디나의 오빠가 루벤부터 시작해서 시무원, 레위, 유다 이렇게 갑니다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진이 발끈한 시무원과 레위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조건적으로 결혼을 약속할 테니 한례를 다 받아라 그렇죠? 본문 내용이에요 위장전수를 합니다 한례를 모든 남자들은 다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3일의 시문과 레위가 그곳에 가서 25절을 보면 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3일 날에 한례 후 제3일은 염증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 날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고대 근동에는 위기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례를 받고 나면 3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벌을 받습니다 주동자 디나, 오라비, 시문과 레위는 주동자입니다 어디를 가나다 주동자들이 있습니다 선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은 조력자들입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협조자입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다 약탈을 해옵니다 시문과 레위는 갈래받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나머지 열 형제들은 들어가서 다 약탈을 해옵니다 그래서 디나가 1년 동안 붙잡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잡혀갔을 때의 26절에 하나님은 신혼을 안 해 줍니다 사라는 잡혀갔을 때의 바로를 죽인다고 그러셨습니다 리부가도 잡혀갔을 때의 멜기세대 왕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관계입니다 야곱이 바쁘게 살다 보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시키지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곱의 암흑기 10년은 하나님이 암흑기 10년 동안 잠잠하게 기다리셔도 야곱이 결단을 못하니까 장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너 왜 서원 안 갚아? 서원 갚지 않해서도 너희 딸 중고품이 된 거야 거룩해지질 못한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35장 2절에는 종업원들 식솔들을 다 헝기는 이방의 드라빔을 다 수거해서 나무에다가 묻으라고 하나님이 그래요 교회는 다니면서 나 이것만은 못해요 이것이 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것만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한 번 책만 받고 해결하는 거예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을 싸라고 하십니다 단 이 자리에 보면 단이라는 게 뭐냐 단은 신의 영토를 표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예배 공간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신의 영역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지성소, 정신은 성소예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정신이 바뀌어져요 마음은 무엇을 도구로 쓰느냐 감정을 도구로 써요 마음에 병 들었으면 분노가 생겨져요 마음이 예수님의 피가 들어왔다면 사랑이 생겨져요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지쳐요 지친다는 것은 내 거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야외를 높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단은 그렇죠? 문화를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예언을 해 줍니다 장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을 해 주는데 시문과 레우를 저주로 예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덜고 가지 않으면 제 값을 받는데 미래가 불안해요 그래서 신의 영역이라는 예배에 들어오셨으면 신이 원하는 대로 고백하고 고쳐나가라고 할 때 믿음을 팍 주세요 방법은 은혜를 주니까 방법 찾기가 너무 쉬워 은혜 받으면 현미경, 만원경 두 가지를 딱 줘요 내 인생 미래를 보고 내 인생 현재는 현미경으로 미래는 만원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만원경이 뭐냐? 성경 현미경이 뭐냐? 나에 맞는 사건적인 본문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문과 레우는 각별한 가족주의에 십사여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주의는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가 한 번 딱 이렇게 다치를 하면 이 가족이 막 다 뿌리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권세가 싹싹 뿌리고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바보라고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바보야 아무나 못 믿잖아요 주동자는 사례죄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약탈죄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야곱의 저주에 이어는 레우의 출애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시무원한테는 집화수가 가장 적어서 민숙이 26장 14절 자녀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레우의 집화는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여수와 21장 1절 40절 그래서 레우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제사권을 주셔서 모여서 못 살았어요 다 흩어져서 살아요 특별히 목사들은 모여서 못 살잖아요 저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것이 제값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값은 집화들의 심판을 봅니다 출생순서는 창세기 49장 1절부터 27절인데 에스겔서 48장 1절 8절에는 중간결산을 해서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게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집화가 어떻게 됩니까? 레우이는 네 번째 시몬은 두 번째, 레우는 세 번째 있는데 일곱 번째, 여덟 번째로 주저앉혀요 이런 형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놓고 이제 강예에 들어갑니다 34장 배경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암흑기가 오면 즉시 즉시 정관사에 순종을 못해요 현미경으로 지금 봐주고 망원경으로 봐줘서 예언을 해 주잖아요 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문제인데 내 문제처럼 해 주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꼭 여러분 빨리빨리 움직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보고 문둥이병 환자, 나병 환자들이 그 모습 보고 가다가 자치로 받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급하시냐면 조그만 액션만 채우면 어떻게 되죠? 응답을 주세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햇살 한 조각에 머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난직은 방학이라는 게 뭐냐? 늘 급원지수로 들어가요 조금 괜찮은가 싶으니까 또 들어갔어요 시간에 저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장세기 3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간단히 간단히 진행합니다 레아가 야곱을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지금 사명이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부모의 제값이에요 부모의 제값 불러드립니다 불구가 되는 징벌을 받는 건 레우기 16장 15절 16절 신명기 28장 61절 부모의 제값으로 자식이 불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불구는 얼마든지 견뎌나갈 수 있지만 영적인 불구는 지옥합니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죄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은 오다를 내려주면 이거를 할까 말까 얼마나 수정을 많이 하고 고치고 밤에 집을 여러 채 짓는데 눈 떠보니까 한 채도 없어 여러분 정관자 신앙을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는데 애급에 가서 400년 걸렸어도 광야에서 또 불평해요 절대적으로 불평하면 성경은 활동을 안 하세요 성경이 내 안에 꽉 들어와서 그 앞에 약속어음을 백지수표로 우임해서 주다 그래서 저는 영원한 아멘이라고 자꾸 강조해요 아멘은 그때만 하면 안 돼요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아멘인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악해지고 그렇습니다 민숙이 14장 18절 그러니까 부모가 해결을 하지 않고 적세 순종 오지를 않으니까 딸이 방황합니다 17살 먹어서 순결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가 나쁜 행동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참 쉽습니다 그러면서 왓 대체 디나 빠트레야 디나가 나갔다 빠트레야 답답한 대야의 딸 디나가 나갔다 친절이 나게 하는 대야의 딸 디나가 나갔다 이게 부인이 답답하거나 친절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2절로 갑니다 시위적석 중 아멘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궁금하면 하나님 것이 하나도 안 궁금해요 내가 이 죄에 주저앉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하고 연결된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각자 각자 난처한 것은 십자가로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죽기 싫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금방 이 잔을 받아들였잖아요 내가 시원치 않으면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기게끔 만들어줬는데 창세 32장 28절에 안 믿어요 왜냐? 너무 쉬운 말이잖아 환경은 너무 어렵잖아요 오다가다가 상속녀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직접 봐도 못해 얼마나 감사하고 막 전철에서 뒹굴 거야 뭔 상관이 있어요 내 안에 진주가 있는데 그렇다고 뒹굴지를 마요 자 이 자리에 보니까 세겜 벤 아모르 하히위 하머네 히위족 속 세겜 땅으로 세겜에게 뭐예요? 하아레츠 그 땅으로 나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하아레츠가 정관사 장모음 하니까 내가 사모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안 놔 노라면 놔야 되는데 장모음 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성질이래요 그래 그래서 너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의사한테 진찰을 받죠? 그분이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그런 거는 안 물어봐요 전문의의 딴 것을 증명하느냐 안 증명하느냐 그것만 알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일반 상식을 다 포기하고 가는 거야 예배 드릴 때는 나의 성경적인 지식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포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약속 어음을 못 받으네요 백지수표를 못 받으네요 믿음이 큰 사람은 엄청나게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믿으니까 내가 환경하고 타협을 안 해요 초스피드니까 믿음대로 되라라고 그러셨으니까 또 약하게 적어내는 사람은 후회해 이 왕이 많이 적어낼 것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세계미라는 말은 고유명사입니다 샤카미 소리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부정사 절대형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직장 가도 장모음 하로 정관사로 그 땅이 정해지고 그것이 정해지고 그 고집이 정해졌으면 나는 마귀한테 강간당한다 이 말이에요 강간이라고도 죄송스럽지만 겁탈당한다 이 말이에요 무서움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신분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얼굴이 밝고 눈이 다소간에 적어도 눈웃음이 있고 거룩한 눈웃음 이상한 눈웃음은 참 이상합니다 거룩함이 있고 저분은 내가 눈 보고 뽑았어 이분은 내가 코 보고 뽑았어 울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주인공 되면 내 댐댐이를 보지 않고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주인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비결을 바랍니다 부정사 절대형이니까 참 열심히는 살아 그런데 앞으로 진도가 못 나가는 거야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지 왜냐 하하이리츠 정관사 장모음아야 명사 여성 단수야 그 고집을 어떻게 꺾고 정권은 받습니다 참 팔을 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아요 저건 오세 믿음은 나를 위해서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믿음을 주세요 그래도 순종 안 합니다 왜냐 하하이리츠라고 야곱은 정해놨어요 왜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어 또 안 믿어 사람도 이기고요 천사도 이기고요 하나님도 이기해요 그렇게 예언을 해줬는데 안 믿어 1차적으로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서의 관계를 안 믿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짐승이라도 줘야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죠 사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센 환경을 주세요 그러면 입술의 한례를 받으면 온유한 인토네이션으로 바뀌어요 인토네이션은 뭐냐 상대방의 감정을 맞춰서 높낮이와 길이를 선택하는 거 예 이거하고 예?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예 이러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울어요 자 하물 맨 하물 하물의 아들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아들은 하물이라는 거 고유명사입니다 하모를 발효시키다 여러분 야곱의 불신앙을 디나를 통하여 성질을 내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겁박한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것이지 그죠 아 이 단모음 정관사 하 한 번 온 거야 사건 한 번 온 거야 10년 동안 주저앉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걸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은 오말미암아 아들들이 다 죄의를 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들들을 저주를 했다 이렇게 저주를 안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저주는 참 나쁜 겁니다 와쉐르 오타하우 와이쉐 카부 그리고 그녀와 함께 누웠다 지격은 그리고 그와 함께 신성한 곳을 더럽혔다 이런 뜻이에요 강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강간합니다 개성용법 접수다 와 동사 가령 미완료 남정 3인칭 단수 있는 내내 강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간은 원령은 샤카부입니다 그냥 샤카부 개성용법 접수다 와 동사 가령 미완료 남정 3인칭 단수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기 위해서 연출을 했는데 만원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은 거야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썼는데 사장님을 그를 순종 오지 않는 대가 정관사로 오지 않는 대가를 사장님 가족 남편 이런 사람들을 다 도구로 썼는데 내가 기도해 본들 소용없잖아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 하나는 사랑고백 여러분 사랑고백 하면 다 주십니다 달라고 안 해도 주십니다 사랑한 사람에게는 조건이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저쪽 믿음 안 주는 거야 어떻게 볼래요 그죠? 자 그래서 강간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 힘과 무력으로 신성한 곳을 더럽히다 힘과 무력으로 신성한 곳을 더럽히다 그러면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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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하다가 딸라가지고 눈에다가 너도 안 아픈데 디나 잘 있니? 이름을 전쟁이라고 전했어 이름을 디나가 전쟁이야 답답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졌는지를 모르지만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로 갑니다 그는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에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이제 야곱이 보고를 받은 거죠 그러면 남문하기 전에 회개를 했어야 돼요 아직까지 암흑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움 준 거 이거를 내가 기도를 어려움을 주셨는데 회개를 해야 여러분 적극적인 회개는 순종이고 간접적인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관계 개선입니다 하나님 화나 계신데 무슨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지금 야곱을 보면 천상 저와 여러분이에요 치룡이 같은 야곱아 자식이 잘라줬어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은 죽으면 저 뒷산에다가 붓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다가 붓는다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키티메트 왜냐하면 이 원인 접속사예요 티메트 그가 더럽혀졌다 그가 더럽혀졌다 동사 비엘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이제 하물의 아들 세겜은 그거에 꽂힌 거야 누가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사장을 나에게 예민하게 말하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니까 장모마로 나는 이것밖에 못해 이러니까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 은혜 안에서 아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고집이라는 게 없어 고집은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고집부려야 돼요 자 피엘형이니까 아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어떻게든지 티메트 원형은 동사 형용사 부정사로 결정됐으니까 어떻게든지 더럽히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야곱인 선민이고 지금 아멀이든 선민이 아니에요 우리 밖에 나가면 선민들이 다 아니에요 잘생기고 멋있고 부자고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지금 물질 갖고 유혹을 하는데 쭉 보면 혼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오기만 하면 다 해줄 거고 돈 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 그런데 왜 그랬냐 야곱이 부자거든 그걸 이용해서 빼가려고 하는 그 수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인 마음속에 여러분 이단 사상이나 제우스 신을 설치를 하고 신앙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화 한 번 내므로 시험 한 번 들음으로 상처 한 번 받음으로 그렇죠 내 영혼은 내가 지킨다 아멘 누가 못 지켜줘요 아니 금방 뭐 쏙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겠어 야 들어간다 보여 쏙 들어갔는데 야 나와라 그 놈이 나와야지 사단은 한 번 들으면 죽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자반이 얘기했잖아요 나사로도 제자로 안 쓴 거야 별소리를 다 하는 친구지간이었구만 한 번 살려주는 거로 은혜받은 마리아가 300대나리온이나 되는 옥합, 라드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어렸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 하나도 안 썼어요 교회는 인정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저 사람 정관사로 이렇게 정했다 그래야 보호가 되어준다 아직 순종 오지 않으니 어떻게 한다니 그렇죠 그런데 장모마 에리츠 땅 확고하다야 에리츠가 땅 그거가 확고하니까 안 바꿔 마음을 확고하니까 바꾸는 적었는데 안 바꿔줬어 그래서 뭐냐 고전 시브리아를 가보면 신이 원하지 않는 성격 이게 더럽혀진 거야 의역은 신이 사용하기 불편하다 저 정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하면 가다가 다 받고 먹고 너 고생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너 별로 기술 없는 것도 알고 일 잘 못하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조력자들이 있잖아 너는 사인만 해 저 일머리는 저 맨 밑에서 하는 거고 너는 그냥 이렇게 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믿음대로 된다고 믿음을 공간에다 갖추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제가 예수님 사죄는 뭘 누드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보여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 권위의식 없어져 예수님이 권위의식 가졌다면 제자들이 못 쳐도 다녀 한 번 잘못했다 눈 빼놓고 그래 봐요 그것이 불결하다 오염되다 부패하다 타락하다 부정하다 모독하다 그러니까 신이 사용하기 불편하면 마귀가 와서 다 사용하니까 성경은 잘잘잘 하나님 말씀은 사라구 운동이 다 시부려서 사장심이 예우지만 적용은 힘이 없는 거야 적용이 은혜의 감성이에요 팍 울어 그러니까 복사님 왜 울어요 내가 잘 올게요 이리 와 막 혼내가 소용없어 혼내면 더 옷을 껴입어 어떻게 이유를 상황성으로 가져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단체만 돌아가셨디야 열 번 써먹었어 그 어머니가 바딱 일어나서 오셨어 내가 한 번 죽었지 열 번 죽었냐고 참 고난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한테 저 납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안 나온다 그렇게 고통을 줘도 그걸 못 고치네 그러니까 이제 충적 충적 진흙이 넘쳐 흐르다 좋은 게 안 나오고 나쁜 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하나님이 왜 쓰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의 더러운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다 다가버려요 모르게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알면서 나가면 내가 날마다 울고 살 거야 내가 이런 말도 안 해 야 나 이 수준이 내가 이 수준이 아닌데 막 이런 말도 오고 그전 같으면 발끈하고 그랬을 때 이런 거 다 하나도 안 하고 진짜로 순전해지고 내가 자동사 신앙이 됐네 정관사들 시키면 자동사로 먼저 온대 수동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한 번 하고 멈추는 거야 응응력이 생겨야지 뭐로 아프면 내 손에 좀 상대방 손에 가 그죠?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세겸의 아버지의 하모른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이제 딱 타협이 들어와요 상황성으로 이왕 일은 저질렀으니까 여기서 유익이나 챙기자 그럼 타협했을 거야 그러니까 35장 1절에 야곱아 정신 차려라 배될 약속 왜 여지까지 안 지키니 너 때문에 내 자식들 너는 다 저주하고 내 딸은 흔 여자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게 누구 죄라고 올라왔죠? 부모의 죄라고 부모의 죄라고 그러면서 야곱 자신이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을 잘못시킨 거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럼 새 사람이 됐을 텐데 저주를 해버렸어 그래서 열두지파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성을 냈다 그 사람들이 분노하였다 분노하였다 직역은 그고 의역은 그들 모두가 노하고 근심하였다 이제 딸이 저렇게 헌 딸로 들어왔으니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았어 여러분 여자 자식이 나가서 소식 없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참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와? 우리 아기 어디에 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기는 몰라 아 나도 우리 아기였는데 나도 우리 아기였다니까 자 근심하였다 합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성을 내는 거야 저보고 근심하라고 그랬나 막 괴롭고 자라고 그러잖아 왜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은 뭐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걸 근심해야 되잖아요 순종은 천국을 내 앞으로 끌어와 불순종은 지옥을 내 앞에 끌어와 지옥이 근심 세트로 온다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이 와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와 줄줄이 사탕 하나만 사면 여러 가지 오잖아요 총구로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용법 접속사 와 동사 히트 파일령 미완료 남성삼위증과 히트 파일령은 뭐냐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또 근심이야 또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근심이야 올 때까지 근심이잖아 재기 반복 강화평 뭔 일이 또 생기는 거야 뭔 일이 또 생기고 요가에게는 뭔 일이 또 생기고 요가에게는 뭔 일이 또 생겨 아니 천사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때는 재산 하나도 없어도 돼 하나님 저한테 저주신다고 그랬지요 내놓아요 내 별명이 내놓아요 내놓아요 그러면 원약을 믿어야 돼 베리트 나의 영을 다 쪼개야 돼 불신앙적인 거 원약은 아차부입니다 아차부 큰심이 뭐예요 섭섭하게 하다 이 쇠로 된 거야 섭섭이가 들어오면 다 큰심이 와 큰심이 와요 그래서 뭐예요 고통스럽게 이렇다 섭섭하면 아니 그거 신바람당수 오면 얼마나 좋아 이왕이 자원하게 하는 거 정관사라며 다 적어놨다 정관사 장모마 단모마 카메츠 헬레 이렇게 갖고 네 가지고요 다 적어놨는데 안 오잖아 뭔 상관있어 집에 금이 있는데 파는 방법을 모는 거야 우라고 하면 되잖아 금 있으면 은행장 우라고 하면 돼 이거 한번 살짝 보여주는 거 봤지요 대출 얼마 해줘요 왜 금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금보다도 귀하다 신앙은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 슬픔을 당하다 이것이 근심이에요 왜 근심했다고요 노동하며 우상을 섬기다 늘 걱정 근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 쉼 그들 모두가 다 정관사 장모음아야 그러니까 정관사 장모음아니까 지금 후손들도 근심해 야곱 계열의 저와 여러분 야곱 계열이잖아요 야곱보다는 백배는 더운 것 같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렇게만 저렇게 그게 많이 좀 없어진 거야 없는 것처럼 얼굴 짓지 마 그러니까 정관사 장모음아니까 벌써 모세가 아는 거야 계시로까지 가기까지 예언해야 돼도 안 믿고 인재양 일곱까지 받아야 되고 대접대양 일곱까지 받아야 되고 나팔재양 일곱까지 받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즐긴 거예요 명사 남성 복순이가 열두 지파의 형제들과 야곱과 그죠? 친딸 아닌 다른 사람들은 걱정 안 했겠지 한치 건너 두치라고 그러니까 노하며 하고 마칩니다 이제 그죠? 하아나심 와이하르 그 사람들이 분노하였다 지격은 그 사람들이 목구멍에서 목구멍에서 불이 나왔다 그죠? 화났다는 건 노하였다는 것은 목구멍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마자 목소리가 높여지잖아요 노하다 와이하르 계속용법 접속사와 동사 가령 비활료 남정 삼위 증산서 정관사 장모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디나가 돌아왔어도 헌여자로 돌아왔으니까 열일곱 살 먹으면 뭘 알겠어요 바라볼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야곱은 내가 빨리 베데레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어놓은 거 그거를 빨리 갚을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안 하면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 정관사가 다른 거로 갖고 들어온 거지 칼령이니까 스스로야 미완료니까 여직이야 남성 삼위생 단수니까 그죠? 아버지가 엄청 노인 거예요 원영은 하랍니다 하랍니다 고전 히브레에 가보니까 목구멍에서 불이 나오다 히트파일령을 보니까 조마조마하다 조바심이 생기다 히트파일령은 재기반복 강화평이라고 그랬죠 저거를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되나 사람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풀어야 돼요 이게 참다운 신앙생활이에요 매를 들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도 아버지를 강조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많은 걸 못해줬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이 땅에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님 아버지 총선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필미완료형으로는 우열을 다투다 경쟁하다 이거예요 능동사육형이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경쟁하는 거 내 안에는 마기랑 경쟁해야지 정관사를 안 하는 나 나쁜 기지라고 경쟁해야지 남의 거는 절대로 내가 기도해도 안 줘요 내분복 주는 거지 그래서 자식들한테 저저하면 안 돼요 나도 안 돼 저저하면 잘 될 사람인데 너는 어쩌다가 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거 참 미안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에이 내가 그냥 살아서 그래요 이렇게 또 엄마 등 두드려줘 우리 아들은 지가 나보다 커서 그런지 내가 저를 안 해야 되는데 콜라 카버드 벤 자기가 먼저 인사해 나는 저 아들 아니잖아 근데 벤밖에 몰라 아부 하면 되는데 아부 하면 되는데 그럼 그러지 아들아 아부는 결정해 주던데 아빠가 결정해 준 대로 살겠어? 그거 이렇게 해 그럼 거기다 참 찬스인데 아부 가르쳐줘야 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햇살 한 조각에 머물어서 그 햇살 한 조각이 건물일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장모마가 되면 안 돼요 LH 확고하다 우리는 확고하면 예수님한테만 설정해 놓고 나머지 거는 다 바꿔야 돼요 너 철들었으니까 이런 거 해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비하이마타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 그 다음에 스타우로스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 십자가 티테미 경제용어 순종을 하니까 경제가 풀리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순종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하는 척하고 가는 거예요 막힐까 십자가는 정확하게 효력이 나타나요 십자가는 나를 먼저 변화시켜줘 상대방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이 놈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워야지 여러분 이 놈의 십자가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주님이 첫 번째로 짊어지신 분인데 그분은 거기서 죽어주셨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하이마타 십자가 포열의 피로 완벽하게 회복된 경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놈의 십자들 recruiting 한글자막 by 한효정